뭐 좀 얘기하자 안녕하세요 닥터스피부과 신사점 성현철 원장입니다 일단은 4세대 써마지 에플렉스는 아직까지 가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품이라는게 중국에서 카페에서 만들어내는 가품인데 아직은 가품이 없고 또 전품이라서 안 아프고 가품이라서 아프고 이런거 전혀 간 게 없고 전품을 써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 전품을 쓰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냉매가 나와서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선화제 시술을 많이 받아봤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냉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픈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아픈거는 마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통증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전품과 가품의 차이가 아닙니다 전품을 써도 통증은 있습니다 아무리 절묘한 타이밍에 냉매가 나온다고 해도 그 냉매는 표피가 화상을 입지 않게 해주는 용도이지 통증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품만 사용하니까요 그 원장님은 제가 한번 보셔서 제가 써마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취연고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마취만큼 해보십시오 그 마취 하시고 제가 써마쥐 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취엔진제 통증이 없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써마쥐의 시술 강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상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상을 입지 않는 정도에서는 우리가 피부 속에 일정한 상처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합니다 근육 훈련을 해요 우리가 근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운동을 해서는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PT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 더 더 더 이렇게 해서 우리 극한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키죠 그래야지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고 근육질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써마쥐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써마쥐를 지금까지 너무 약하게 시술했던 겁니다 약하게 시술하니까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이 생성되지 못한 원리처럼 피부 속에 진피성에 콜라겐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술할 때 아 고객님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얼굴에 써마쥐를 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서 자꾸 이렇게 움찔 움찔 거리면서 손이 떨어지면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써마쥐라는 시술은 지금까지 화상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던 거고 제가 수천 케이스 했습니다 화상 입히지 않고 치료했고 두 번째로는 흉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써마쥐라는 시술의 원리가 근육 운동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헬스 할 때 보면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써마쥐를 통해서 피부 속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것이지 그게 흉살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써마쥐, 울쥐라, 모든 리프팅 시술, 안티에이징 시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피부 속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콜라겐의 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흉살이라든지 피부 속에 화상을 입었다는 분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써마쥐를 좀 강한 에너지로 시술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욕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숙청 케이스를 하다보니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마취는 국소마취, 마취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저희는 특수하게 기계로 마취연고를 침투시키는 것까지 다 하고 신경마취까지 다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끈디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없이 또 완전히 소면마취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소면마취라는 방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면마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위용 시술할 때 수면마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서는 환자분들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증 하나를 조절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에너지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써마쥐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박스 이거 다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걸 새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1억이 넘는 이렇게 비싼 시술을 하면서 에너지 낮춰서 적당히 시술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시술을 찾아 보십시오 저는 그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 저희 병원에는 안아픈 써마쥐 있어요 안아픈 써마쥐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싼 병원 찾아가셔서 거기서 시술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면서 안아픈 써마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가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소마취와 수면마취 사이에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서 마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수백 케이스 흘면서 최소한 우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못 견딜 정도 그러니까 시술하고 난 뒤에 다시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효과해서도 다시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아 아프긴 한데 참을만한 정도라서 효과만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비밀이죠 당연히 하지만 약간 힌트를 드린다면 무통마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무통은 아닙니다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지 무통, 통증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저는 마취연고도 바르지 않고 써마쥐를 제가 직접 많이 해봤고 다양한 에너지 강도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가 아프고 어떤 부위가 안 아픈지도 잘 압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취연고를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마취 방법만 써서 써마쥐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살짝 아픕니다 아 원장님 써마쥐 이제 1년 됐으니까 받으시죠 라고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아 그 마취 준비해라 그 마취로 해야 되겠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통증이라는 건 조금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싫어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있고 의식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수염 마취 마취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통마취라는 방법 특수한 마취 방법은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 하시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시술 하시는 날은 가급적이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기를 권유 드립니다 무통마취라는 걸 하면 그냥 할 때보다 한 70% 정도 줄어듭니다 연고마취보다 반 이상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조금 어지럽고 매스꺼울 수 있습니다 서머지 시술 자체가 피부가 얇을수록 아프죠 일반적으로 제일 안아픈 부위는 이마가 제일 안아픕니다 이마에 필러를 맞거나 뭐 예전에 지방이식을 하셨거나 그런 한번 건드렸던 적이 있던 분들은 이마 했을 때 조금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고 더 아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아픈 부위는 얼굴의 가장자리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여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위쪽을 했을 때 굉장히 아파서 시술하시는 조광윤 원장님께 손을 들고 아 원장님 이 부분을 안하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다 조금씩 자릅니다 아이스어머지는 사실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아이스어머지는 아이실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가는 그게 웬만한 하드레인지 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눈에 들어갔을 때 그 이물감이 불편할 뿐이지 통증 자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연고로 충분히 마취가 가능합니다 아이스어머지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제가 시술받는 모습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으로 좀 얘기하자 자 마취 다 해봤습니다 통증 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한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마취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정말 도가 트일 정도로 많이 합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제는 써마진만 한 4천에서 5천씩 됐습니다 정말 몸이 녹아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끝 끝